안녕하세요. 석구입니다. 오늘은 마틴 케어 앤 피딩 가이드의 세 번째 시간 바로 튜닝 머신 유지 보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한 튜닝 머신은 이제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단어인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헤드 머신을 이야기합니다. 이 헤드 머신, 이걸 이제 그 피딩 가이드에서는 튜닝 머신이라는 표시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 안에서는 튜닝 머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면 이 튜닝 머신은 일반적으로 그냥 윤활 관리만 해주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윤활 관리라는 건 이제 헤드 머신을 보면 기어들이 있죠. 이 기어들이 녹슬거나 먼지가 많이 끼면 이제 뻑뻑해지는 걸 의미하는데 원활하게 돌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윤활 관리를 해주는 걸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틴 기타 같은 경우에는 이 튜닝 머신이 크게 두 가지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하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어가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오픈 기어 형태의 헤드 머신이 있고요. 또 이런 기어가 보이지 않고 먼지나 그런 어떤 녹슨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캡이 씌워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밀폐 형태의 그런 튜닝 머신은 사실상 윤활 관리도 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런 개방 형태 오픈 기어 헤드 머신은 윤활 관리를 좀 해주시면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윤활 관리를 하느냐 바로 이쑤시개의 끝에 이제 석유 젤리 같은 걸 살짝 묻혀서 이런 기어에 넣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케어 앤 피딩 가이드에 나와 있는 그 석유 젤리가 뭘까 저도 정확하게 의미를 알지 못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바세린 쉽게 말해 이쑤시개 끝에 바세린을 살짝 묻혀서 이런 기어 사이사이에 발라주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사항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이 바세린 석유 젤리를 너무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그 바세린으로 인해 오히려 더 많은 먼지가 기어 사이에 끼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좀 더 마모가 빨리 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헤드 머신들은 이 돌리는 것을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헤드 머신 헤드 쪽에 나사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나사의 역할은 이제 튜닝 머신을 돌릴 때 좀 더 용이하게 하거나 혹은 좀 더 뻑뻑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조절할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런 기어 중간에 있는 나사를 너무 꽉 조이게 되면 돌리는데 너무나 많은 힘이 소요되기도 하고요. 또 너무 이걸 풀어두게 되면 헤드 머신이 너무 헐겁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기타줄을 교체할 때마다 이런 나사 부분들도 한 번씩 점검을 하면 더욱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이제 튜닝 머신을 유지 보수하는 것에 대한 내용은 크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정도만 이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좀 더 정리해서 알려드리자면 이런 오픈 기어 헤드 머신은 아주 가끔씩 바세린을 소량 사용해서 윤활 처리를 해줄 것 그리고 또 하나 기타줄을 교체할 때쯤에는 이런 데 있는 나사들을 점검해서 적당히 조여주는 것 이렇게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